예, 서나무숲 그 사이로 보이는 집들 오늘도 잘 찾아오셨네. 새채네. 어우, 집이 되게 크다, 그렇죠? 엄청 큰데요, 집이? 새채가 있는데 새채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양식이 다 틀리네요. 집이 하나도 아니고 새채? 게다가 건축 양식도 모두 제각각이라니. 소장님 두 분 오늘 바쁘시겠어요? 이것도 사실 한옥으로 봤는데 한옥으로는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된, 변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옥인 듯 아닌 듯 초입에 떡하니 자리한 첫 번째 집. 바위 위에 우뚝 솟은 모습이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집부터 본격 탐구해 보자고요. 한번 올라가서 한번. 와, 바위로. 바위로. 바위로 앉은 계단이. 하늘 등산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네요. 여기는 이렇게 반석을 큰 너럭바위를 하나 다 펼쳐놨네,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너럭바위 깔아놓은 것도 되게 좋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 어떠신가요? 이야, 여기 호시가. 역시 좋구나. 아까 그 폭포에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이게 부재 사이즈나 이런 거는 완전 대우전에나 쓸 법한 부재 아니에요. 한옥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곳.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지네요. 여기 누마루가 되게 좋다. 시원하다. 집에 이렇게 일렬로, 아가씨. 첫 집과 달리 또 아담하고 고즈넉한 두째 집. 누마루로 전통의 멋을 살린 전통 한옥입니다. 난간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무 걸치고 이렇게 되게 소박하게 된 거, 평난간도 있고. 이거 이제 계좌난간이라고 해서 다 달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계좌난간인데 이 난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난간. 호화스러운, 그렇죠? 좋은 난간이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여기 선자연을 되게 꼼꼼하고 튼튼하게 잘 지으셨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모양이죠, 이 모양. 그래서 선자연이라고 하죠, 부채 선자 써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부채자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되게 예쁘게 이렇게 싹 돌려져요. 되게 꼼꼼하죠, 되게 꼼꼼하게. 공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선자연은 고난도 목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석가래를 부채살 모양으로 가지런히 거는 것이 포인트라 합니다. 어떤 분이 했는지 솜씨가 되게 좋은 분이 하신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진다, 점점. 저 밑에 집은 약간 하이브이 브리드라일지 이렇게 전통과 현대 만남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완전히. 전통, 전통 한옥. 전통, 전통 한옥이죠, 진짜. 아우, 이렇게 집만 보다 해지겠어요. 그나저나 이 집 주인은 또 언제나 오시려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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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집을, 아우, 이렇게 좋은 집을. 좋지도 않아요. 아니, 좋죠. 아니, 좋죠. 혼자 지신 거 아니시죠? 얘는 첫 번째 동은 우리 이제 한옥학교 후배들하고 같이 지고. 아, 이건 처음에 이제. 설계는 제가 뜯고요. 얘는 내가 이제 예서부터 혼자 지은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선생님, 선생님 진짜 직업이 몫수는 아니시죠? 그렇죠. 이럴 때는 아마추어인데. 몫수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몫수로 해야 되는데. 요새, 요새. 내 집은 내가 자신 있게 짓는데 남의 집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성질이 깡칠해서 누가 좀 주문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 당신이 지시오. 그러고 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예 못 가게 했어요. 잘하셨어요. 아내분이 아주 솔직하시네요. 없으셨어? 아유, 자상도 하시다. 이쁘게 화장을 하고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인터뷰는. 그렇지? 안 그런가? 지금도 예쁘신데? 있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안녕하세요. 산방 모슴 명재승입니다. 만화님 김성숙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아버님은 모슴이고 어머님은 만화님이라고 하세요? 여기 시골에 와서는 모슴이 돼야 돼요. 모슴이 안 되면 쫓겨나요. 황제 모슴. 황제 모슴? 그게 무슨, 왜 황제 모슴이에요? 식은 밥 주면 안 되거든요. 그 유치원하고 태권도 제가 태권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태권도 체육관하고 같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했었죠. 아, 태권도 사범님이셨군요. 도시에 사는 내내 시골 생활을 꿈꿔왔던 남편께서는 15년 전 귀촌을 결심하고 남한의 집을 지기 시작했답니다. 한옥 학교, 겨우 6개월 배우고 말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머릿속으로 집을 수백 번 지었다 부셨다. 그렇게 6년에 걸쳐서 집 3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집인데. 그렇죠. 첫째는 저희가 너무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한번. 오늘 날씨도 마침 너무 좋아요. 특이한 지대에 독특한 형태의 이 집은요. 남편이 지은 생애 첫 집인데요. 전통 한옥에서는 볼 수 없는 2층. 반면 처마와 텐마루까지 곳곳에 한옥의 전통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게 칠량집, 보통은 5량이나 3량이 이제 집인데. 보통 개인집은 3량. 칠량이면 무지 큰 집이죠. 대웅전 쌓여있죠. 개인집은 거의 없고요. 네, 개인집 별로 없죠. 군걸이나 저래서 칠량집을. 이게 사실은 올라오면서 저희가 여기 딱 분위기는 암자 분위기인데. 처음에 짓고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다 절 짓는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아, 저이 기도까지 안 와. 그러네요. 이치며 외관까지 사찰 느낌이 납니다. 네, 나요. 원래 이제 한옥이 보통 이 박곡면이 옆면,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까 저 중간에 있는 둘째처럼 가로로 길게 남양을 해야 되는데 남양이 형국이 좁아서 이렇게 돌리신 건가요? 전통 한옥의 정면은 지붕면이 보이고 널찍한 반면 측면은 폭이 좁고 지붕은 삼각형 모양을 띄고 있죠. 그런데 이 집은 반대로 되어 있다죠. 제가 이제 산에 많이 다니고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뭐 알프스라든가 유럽 가면은. 이런 산장이. 그 샬렌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앞에 이렇게 넓고 목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지쳐.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그 모양으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동서양이 극적으로 만난 집이더라고요. 보니까 대문은 동양. 그 다음에 결구 방식도 동양인데 전체적인 구성은 서양의, 알프스에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날씨 좋네. 오랜만에 날씨가 이렇게 화창할 수가 있나. 일을 갑시다. 아유, 무슨 일하러 가시는 사람이 저렇게 즐거워 보일까요? 산이 좋아서 산에 살기를 꿈꿔왔다죠. 그저 평범한 일상도 소중하고 더덕이 행복하답니다. 남편이 직접 설계하고 한옥학교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꼬박 1년이 걸려 부부의 첫 번째 집. 본체가 완성이 됐답니다. 아유, 이것도 직접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아,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 마님이 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대로 또 괜찮아요, 아마추어가 해도. 아유, 그나저나 집이 너무 언덕에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있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집을 앉을 수 있는 자리만 최소한 그것만 깎아서 앉힌 거죠. 또 그런 대로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보통은 집에 맞춰서 땅을 밀고 털을 넓히는데요.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았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집이 됐죠. 여기서 나온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싸서 축대를 싸서 사이사이를 이런 화초로 메꿔주니까 집과 이런 풀과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서 사철, 꽃이 피고 지고 때로는 여기서 다람쥐도 살고 새들도 집을 짓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보! 여보! 어, 예! 시원한 물 한 잔 한 번, 뭐하세요? 반가운 소리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저 너 목 말랐는데. 그래도 닥쳐왔어. 에이,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모처럼 만에.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일어나는 햇빛을 받아줘야 돼. 받아야 돼? 응. 그게 기분 좋네, 땀은 나도. 목에다 햇빛이 나니까 좋아? 응? 어머니도 산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도 산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산을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글쎄, 어떻게 그렇게 됐네. 둘 다 좋아하면 그. 안 되겠지. 뭐, 뭐,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집을 좋아하셨어요, 집순이야. 원래. 그게 양쪽에서 균형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려버리면 그 집 앞 꼬리 되겠어요. 둘 다 그려버리면 집안이. 집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털을 정한 건 아내였다네요. 이사람 땅 보러 다니는 게 다 자연인이 사는 곳. 그러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배낭을 메고 오솔길에 10리 정도 가야 되는데. 이런 땅을 좋아해가지고. 톡을 파고 살고. 운막 치고 살려고 생각하잖아요. 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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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디 깨나도 따디 깨나도 따디 깨나도 따디 깨나도. 차가 여기까지 오고 동네가 좀 있고 가깝고 그래서 이걸 사라 그랬죠. 어? 뭐가 택배가 왔어? 택배가 왔어? 그래서. 택배도 오네요. 네, 여기 택배도 와요. 운막에 살았으면 택배 못 받았어. 못 받아, 못 받아. 거기 이제 짊어지고, 지게 짊어지고 가서 찾아와야 돼, 읍내에 가서. 본래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법이죠. 운막보다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게 됐으니 맞는 말이지요. 아내가 털을 잡고 남편이 그 위에 지은 집. 그 내부가 아주 궁금합니다. 아내는 보시다시피. 좀 협소하죠. 네. 총면적 17평에 주방과 안방이 있는 1층. 겉보기와는 달리 아주 아담하다는 게 반전이라는 반전이네요. 밖에서 이 집은 한 100평쯤 되는 집. 그런 줄 알아요. 다 깜짝 놀래. 들어왔어. 반전이 있는 거네요. 이게 집이 어마어마한 줄 알았더니 이것밖에 안 돼요? 어디다 숨겨놨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이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돼. 크고 넓직한 모습과는 달리 땅을 훼손하지 않고 짓다 보니 폭이 좁아졌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걸 쫙 밀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넓힌 다음에 집을 좀 크게 짓을 텐데 그 땅에 맞게 짓다 보니까 이 폭이 더 이상 안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땅의 모양에. 그런데 그거는 정말 나는 좋은 게 요새 산사태 많이 났잖아요. 올 여름에. 그게 이제 땅을 그렇게 성토하고 절토하고 건드리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넘어가는 건데 선생님 같은 자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이제 천장인데요. 천장은 우물 반자로 요즘은 뭐 누구든지 평민이든지 서민이든 다 쓸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못 썼죠. 그렇죠. 사찰에 가도 부처님 있는 데만 하고 하게끔 내지 다른 데 못 했죠. 아내가 왕비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네요. 아휴 왕비라니 좋으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집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요? 선생님이 이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와서 보니까 아니 주방도 그냥 일자로 쭉 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좁아가지고 뭐 김치 냉장고도 넣고 다 놔야 되는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고에다가 김치 냉장고 냉장고 이런 걸 감춰놓고 거기서 꺼내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혼자 집을 주면 이 모양이 돼요. 네. 집은 멋있는데 허우대는 되게 멀끔한데 안에 들어오면 부엌이 좁고. 좁고. 아이고, 처음이니까 봐주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2층으로 가볼까요? 아이고, 이제 전망이 좋을 것 같이 예상이 되는 2층에 올라가버네요. 여기도 방이 몇 개가 있구나. 아, 그러네요. 한 공간이 아니고. 멋진 테라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보면. 어, 여기 있어요, 테라스가. 아, 진짜네. 열세의 벽 남짓한 2층은요. 나무 계단을 오르면 먼저 양옆으로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휴식 공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인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여기도 이렇게, 이것도 우말로 이렇게 했구나. 아, 여기도 그러네요, 우말로. 여기 공간이 좋네. 남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간, 2층 테라스.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광이 아주 일품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저 집사람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테라스 형태.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재워놓고 보니까 실제로 사용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가 밑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와야 하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뭘 많이 쓰느냐 하면 가을에 가물. 여기, 여기, 여기. 가물. 곶감을 넣는 하나의 장소면서. 그러면 이제 넣어놓으면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온갖 새들이 와서 같이 자취를 해요. 주변 새들이. 바람대로 자연과 더불어 살고 계시네요. 어릴 적 시골에서 낳고 자란 남편은 유독 서울 생활이 쉽지 않았답니다. 산은 내내 힘에 버거웠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찾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산입니다. 아이고, 얘들이 그냥 구석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혼자 쓰던 장비가 아주 많으니까. 오래전에 쓰던 장비인데 얘들이 요즘 장마철에는 속에 곰팽이는 생기지 않았나 한번 보고. 괜찮아요. 방 한 구석을 가득 채운 등산 장비들. 이 정도면 전문 산악인 수준 아니신가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침남. 나의 생명을 다 지켜주는 장비들이에요. 유럽 최고봉. 러시아하고 그루지아 경계에 있는 코카스 산맥에 있는 엘브루지라는 산이에요. 고수증상은 굉장히 심한 산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등반한 기억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산악회 했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는 한산에도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때는 수시로 들랑달랑하면서 많이 다녔죠. 우선 가까운 유럽 최고봉. 엘브루지라고 있고요. 남미치 최고봉, 아쿤카고 아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키리만자로. 뭐 그 정도고. 그런데 남편의 시선이 머무는 사진 한 장. 어떤 사연이 있기에 눈을 떼지 못할까요? 우리 팀이 같이 찍은 건데. 지금 이 중에서 산에서 돌아가셔서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이 중에서. 산은 최고의 힐링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동료를 잃은 뼈 아픈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생한데 같이 등반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운 한 사람. 대표적인 게 우리 박 대장, 박영석 대장 같은 경우. 지금 안타깝게 에베리스트 개착 등반하다가. 지금 에베리스트에 묻히셨죠. 산이 맺어준 아주 특별한 인연. 많은 산악인에게 귀감이 되는 그를 남편도 잊지 못합니다.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같이 등반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산악인의 숙명. 오늘도 이렇게 계기에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롭네. 속에서 뭔가 아 이거 문제가 많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은퇴해야지.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재료 지치. 많이 많대. 산에서 여러 번 고비를 마주하던 순간. 그때마다 생각난 건 바로 아내였답니다. 그간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라네요. 부모님이 산에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반대 많이 하셨어요. 겉으로 표현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에 간다면 해외 원정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한 달은 달려나갔던 남편. 아마 아내도 그 마음을 헤아렸을 테지요. 아내를 위해서 산을 내려놓은 남편은. 더 이상 멀리 산에 갈 필요가 없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전부 산이고. 산이 집이 됐으니까요. 이제 다음 집으로 가볼까요? 아 이제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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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를 이제 마스터하고. 여기 다 생긴 둘째. 우리 집의 실제로는 메인이 아니에요. 잘생긴 둘째는요. 진짜 전통 한옥입니다. 기와지붕서부터 계자난간까지 하나하나. 누구의 도움 없이 남편 혼자서 다 만들었답니다. 한옥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마음껏 발휘했다죠. 공을 제일 많이 들이네요. 얘는 내가 혼자서. 혼자서. 목재도 좀 다른 게 이거 보시면 얘는 사스날하고 독일산 목재를 썼고. 얘가. 얘는 우리 고향에서 내가 나무를 피웠어요, 가서. 진짜? 실제? 피워서 거기서 제지해서 갔다가 얘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을 많이 들였죠. 얘는 이제 기와도 올렸지만 우리 전통. 그 안고기라든가 이걸 다 잡아서 한 거예요. 다 잡아서 한 거예요. 네, 다 잡아서 한 거예요. 아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걸 이제 겹초마로들 해요. 나는 그게 좀 싫어. 저희도 싫어요. 겹초마는 진짜 안 맞아요. 말 그대로 처마 끝에 짧은 처마가 하나 더 있으면 겹초마. 또 돗된 처마 없이 하나로 되어 있다면 호처마가 되겠죠. 커튼을 받고 내장을 한번 좀. 네. 네. 소박하고 정겨운 온돌방. 한옥의 운치가 배어나도록 방바닥에 오칠까지 직접 뱉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이제 둘째 내부는 그래도 공간감이. 그리고 여기는 이 공간감이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으로 좀 시원하고요. 양쪽이 다 터져 있고. 네. 이렇게 터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 측면을 이용해서 이쪽에는 이제 서비스 공간들이 붙어있어요. 그러네요. 여기 뭐 탕비스처럼. 이만큼 눈썹 처마 내서. 눈썹 지붕을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 공간들이 붙어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보니까 이 위로 다락을 이렇게 달아 냈더라고요. 어릴 때, 어릴 적 생각하고. 어릴 때 다 집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처마 쪽까지 이렇게 내서. 할머니들이 여기다가 구석에다가 볶아 놓고. 볶아 놓고. 숨겨놨다가 손 주우면 몰래 하죠. 그리고 옛날 집 같으면 여기에 아궁이가 있었겠죠. 그 가락 안에 아궁이가 있어서. 작은 문짝도 하나. 네, 작은 문짝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가 이제 그 옛날 거는 그대로. 그래도 한옥에 모든 게 여기 이제 다 들어가요. 네, 여기는 다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아니, 한여름에 굴뚝에서 왜 연기가 날까요? 아우, 이 아궁이 참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 그나저나 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 불 앞에서 이게 뭔 일이시래요. 아, 글쎄 말이에요. 이 뜨거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옥의 구조가,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돌과 흙으로 싸서 구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마철에 불을 안 넣으면 습기를 빨아서 흙들이 물을 먹어요. 그럼 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안 꼈지. 물 방지 여기서 떼 놓고. 그다음에 집 안에 있는 습기를 불을 떼 물에서 다 잡아줘. 습도가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죠, 우리가. 그런 원리예요.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르죠. 누군 사서 고생한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사는 맛이고 행복이라죠. 이 전체 집에서 여기가 거의 메인 공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디서 바로 여기가. 하이라이트네요, 하이라이트. 사랑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물정자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우물마루와 양반 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계좌 난간, 한옥의 백미 선자연까지 남편의 걸작품 누마루입니다. 이 바깥의 풍경도 좋지만 누마루 공간에서 보면 이렇게 선자연을 하셨잖아요. 이거 사실 해야겠다고 맘 먹고 처음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원안도 기술이 필요한 선자연을 혼자서 하셨다니 이거 대단하네요. 석가래를 작은 석가래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들이 이해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 석가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면서 점점 얇아져서 저 끝에는 바늘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를, 나무 하나를 저렇게 가다듬어서 바늘 친처럼 가늘게 한 다음에 얘네를 쫙 맞추는 건데 저게 보기도 어려운데 만드는 거는 저거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6개월 만에 이걸 다 마스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주죠.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시는 분한테는 통하는데 모르는 분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뭔 얘기인지 몰라. 짓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면 아, 그래. 그런데 이렇게 좀 와서 아시는 분이 와서 한 말씀해 주시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뭐 선생님같이 자기가 스스로 터돌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집이 와서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봤을 때는 감동이 있어요. 그냥 나무를 갖다가 저렇게 깎아서 지었구나.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하니까 신랑이 대단하네. 대단하신 거예요. 아이고, 박수를 보내요. 짱! 세상에 단지 6개월 배운 게 전부인데 무슨 다른 비결이라도 있나요? 자기가 설계해서 짓는 경우는 극히 어렵죠. 나는 밤에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집을 몇 채씩 그림으로 졌다, 부숴다, 졌다, 부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만치. 우리 아버님이 눈으로 보는 건 다 만들었거든. 아버님이 아버님? 네. 그럼 집안 내력으로. 그런 자정이 있었어요.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하고 또. 옛날에 우리 아버님은 시골 이장을 오래 하셨는데 이도 만들어서 끼워줬다. 기공도. 기공도 해서 우리 형제들. 시골에서 기공도 해서. 타고난 게 비결이었군요. 노력과 열정 그리고 타고난 재주까지 더해서 완성된 부부의 집. 사랑채 퇴마루를 지나 작은 쪽 문을 열고 나오면 이번에는 세 번째 집이 기다립니다. 마당이 이제 앞마당이. 넓은 앞마당이 나오는구나. 이 집은 또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사실 전형적인 안채 딱 느낌이네요. 부부의 셋째를 만나볼까요? 세 집 중 가장 끄트머리에 자리한 별채. 이 집은 본체와 같은 너와 집이고요. 큰 창이 두 개 나란히 나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위에서 본 집 모양이 독특합니다. 이 집은 좀 다르네요, 또 뭐가. 네, 네. 형식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라보 공간이 있죠? 거기서부터는 땅 속이에요. 그렇구나, 여기, 여기, 여기부터는. 무척구나.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요? 땅 속에 집이 있다뇨? 파는 땅 속에 콘크리트로 내부 구조물들을 만들어 형태를 잡고 흙을 덮은 후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을 세워 단단히 했답니다. 그렇게 땅 위와 속, 반반 집이 됐죠. 반은 땅 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반 지하 형태의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은 한옥 구조로 되어 있고 반은 스라보 벙커. 그렇게 지하지만 스끼도 안 차고 답답하지도 않고 또 난방비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절약도 되고. 또 한 가지 좋은 건 자연 훼손이 반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련하시겠어요. 어린이 안녕.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모양이네요. 어린이.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이거 뭐야? 이거 고구마 줄거리 김치 있어. 너 회전 봐도 이거 하잖아. 맛있겠다. 고구마가 올해 너무 잘 돼서 빨리 뜯어줘야 되는데 줄거리. 잘 나와. 이거 뭐야? 간식거리. 감자 샐러드구나. 그래서 빵. 빵 사와서. 맛나겠다. 나눠먹고 함께 먹는 게 그래 시골인심이죠. 커피 오늘도 행복하게. 언니 샌드위치에다가 고구마 줄기 김치. 먹어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먹어봐야지. 먹을게요. 매일 출근도장을 찍는다는 파촌골 마님들. 별채는 이들의 아지 뜹니다.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언니. 간 좀 보세요. 맛있는 맛. 어쩌다 이렇게 매일 보는 이웃 사춘이 되셨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밥 먹으러 왔다가 이사까지 왔어요. 네. 진짜요? 네. 언니가 사람들 좋아하니까 반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수 놓고 뭐 저도 이런 걸 좋아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첫 번에 와서 이게 통했죠. 계속 누가 안 판대는 집 막 강제로 팔려고 해서. 하천골의 분위기 메이커 아내. 하지만 이렇게 웃기까지는 참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힘들었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면 막 신발에 흙 묻는 것도 막 너무 싫고. 벌레도 막 무섭고 막. 그러니까 저녁에 자다가 막 머리가 스치기만 해도 벌레인 줄 알고 막 깜짝 놀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게 왔어요. 그게 좀 심각했었지.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일에 푹 빠져 살았던 아내는 귀천한 남편과 5년간 떨어져 지낼 만큼 시골 생활에 자신이 없었답니다. 계속 떨어져 지낼 수는 없어 결국 귀천했지만 적응하지 못했고 아내는 점점 더 나빠져갔죠. 그 뭐랄까 좀 앞이 캄캄했죠. 여기에 쏟은 정성이 이제 나는 많았잖아 이 사람 5년 후에 왔지만. 그동안 계속 여기 아무것도 없던 산을 깎아가지고 내가 이제 돌멩이 하나 뭐 석가리 하나까지 다 내 손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많이 기뻤고. 또 뭐랄까 이제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당장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집을 지어주는 거. 그게 전부였답니다. 마지막 지은 이 세 번째 집이 바로 아내를 위한 집이라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구상한 집 컨셉은 바로 카페. 사람들과 모여 앉아 환히 웃을 아내를 상상하며 설계했답니다. 아이고 그대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세상에나 남편의 상상이 현실이 됐네요. 지금은 이제 바빠졌지 바빠져서 좀 바빠지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고 할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시골의 맛을 한 2년 전부터 가슴으로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 가서 못 살겠고요. 시골 사는 게 너무 좋고 모든 풀들, 꽃들. 들꽃, 야생화 이런 것들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깨달음을.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야, 집이 아내를 변화시켜주었네요. 기적처럼 말이죠. 그나저나 소장님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기 그러니까 이 기둥.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안에가 지하예요. 아, 여기가. 어머, 여기가 땅속이라니. 아주 감촉 같죠? 여기를 누가 지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몰라요. 멀리죠. 그렇죠. 위에 올라가 보지 않고는 이게 지하주택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여기 좀 올라가 봐야겠네요. 반은 살아있어요. 위에는 그러면 흙이에요? 그냥? 흙이죠. 잔디밭. 위에는 잔디밭. 이렇게 굴을 파신 거구나, 이렇게. 음, 땅속 집 그 위에는 어떤 모습일지 올라가 볼까요? 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구나. 야, 야, 야. 이야, 여기. 이야, 여기 좋다. 체리, 대추. 국한은 내가 갖다 심어놨어. 야, 이거 이럴테면 옥상 정원인데. 저 옥상 정원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네들과. 이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 네모이네. 아우, 궁금해지셨겠네. 아유, 저. 우리도 좀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근심, 걱정 잠시 내려놓고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한밀가 보이죠? 네. 지붕들이 쫙 펼쳐지는 게. 발 아래. 발 아래. 멋지다. 아내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멋진 옥상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참으로 선물 같은 집입니다.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경관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진짜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겹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붕이 이렇게 겹으로 있고. 그게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쫙 포개져서 포개져서 산 높은 데까지 보이니까 그 풍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지붕이 풍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만들었지만 멋스러워요. 네, 인정. 인정합니다. 저는 주장이 그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이 땅에 완전히 동화가 되니까 집도 그냥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와서의 첫 인상과 또 점점 공간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 느낌과 그런 것들이 점점 다 달라져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좀 신선한 경험인 것 같아요. 또 계획은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가족 계획 끝내셨어요? 원래는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극구 반대해서.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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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번에는 땅에다 지치 말고 하늘에다 공간에다 지쳐. 요즘은 그 트리하우스. 아우, 거기 완성되면 연락 주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지. 네, 힘들었는데 오늘 와서 당신께 자주 흘러주고 당신이 여기 있겠다고 고집해 줬으니까 오늘 같은 날 있잖아요. 저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올라간다면 당신 3일 선택했겠어? 마누라를 선택했겠어? 아주 어려운, 어려운 선택인데 아마 그때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이제 당신 생각하면 살아야지. 나이가 먹는 거 아는데. 응, 응. 입에 발린 소리가 돼. 점점 따놔야지. 더 늙어서 좀 배우를 받지. 감사합니다. 계속 사랑하고 오늘도 잘 살다. 남편의 오랜 꿈을 이뤄주고 아내의 잃어버린 우승을 되찾아준 부부에게 집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acesso